그녀들의 무대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을 좀 할까요?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둘, 셋. 태프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베베스입니다. 네, 올해도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고요.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레드베베스. 오늘 KBS 가요가 대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무대이겠다면 어떤 무대이겠습니까? 오늘 저희 멤버들의 개인 무대도 있고 콜라보 무대도 있고 저희 쌤, 사업가족끼리 한 무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정말 다양한 무대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끝인사하고 레드베베스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요된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레드베베스 오늘 멋진 무대에 조혜신 출연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촬영을 좀 할까요? 정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네, 오른쪽을 봐주시죠. 오른쪽.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네, 둘, 셋. 해피네이스. 안녕하세요. 레드베베스입니다. 네, 자, 올해도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고요.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레드베베스. 오늘 KBS 가요어 대축제를 위해서 준비한 무대이기 때문에 어떤 무대이기 있을까요? 오늘 저희 멤버들의 개인 무대도 있고 콜라보 무대도 있고 저희 SM 사업 가족끼리 한 무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정말 다양한 무대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끈인사하고 레드베베스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요대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함께 했습니다. 레드베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